네 철저에요 팡이와 함께하는 레고조립 아 오글거려 자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레고조립 팡이의 레고조립 방송 자 오늘 여러분들 광산이라는 레고입니다 광산 더 마인 보이시죠 일단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 레고 하면서 이렇게 초대형 레고는 한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커요 마인카트도 보이시죠 굉장히 큰데 요거를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한정판은 아니고 한정판은 아니구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 마인크래프트 레고조립이 어려운건 없어요 레고조립 원래 쉬운데 쉬워보이는데 하시는데 쉬워요 쉬운데 얼마나 걸리냐에 그거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는거지 여기 보시면 블럭 개수가 있잖아요 920이라 얘는 좀 큰거라 920이면 최소 3시간 정도 걸릴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조립을 해볼게요 오늘 마크 방송도 해야되기 때문에 2시간 안에 한번 끝내볼게요 2시간 2시간 안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이거 큰일났네 아 평소에 했던 양이랑 틀린데 아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 이게 너무 많은데요 6번 5번 4번 3번 2번 2번은 여기다 놓고 1번 좀 최대한 빠르게 조립을 해야되요 예 빠르게 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인크래프트 레고 광산버전 참고로 마인크래프트 레고중에 이게 제일 인기 많습니다 예 요게 제일 인기 많구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레고를 조립하는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마크래고중에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게 제일 인기 많아요 예 요게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아이고 야 나 이거 큰일났따 이거 레고 사는데 얼마 들었나요 어 레고 전 시리즈 다 구입하는데 한 백 몇십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니까 마인크래프트 관련한 레고만 사가지고 마크래고 조립하는데 백 몇십만원 정도 자 보자 보자 야 이거 레고 조립이 되게 중독이 되요 이게 유아용이 아니야 어른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레고를 어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유아용이 아니야 자 일단은 어 요거부터 조립하라고 하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납니다 이거 아이고 그리고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한정판이 되어버리면은 제 값을 받아요 여러분들 보관만 잘하면 박스랑 그럼 제 값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해볼만해요 재밌어요 그 레테크 유명하잖아 나는 뭐 그런거 안하는데 야씨거 어딨냐 머리가 야 머리가 없네 머리가 아 여기 있다 여기 그 스티브 머리입니다 스티브 머리 일단 요거부터 조립을 했구요 그 철 세트네요 네 철 세트 하하하하 철 세트 여러분 네 철 세트입니다 철 세트 철 세트에다가 철검 네 철검 있네요 일단 요거를 먼저 하라고 조립법에 나와있어요 오! 야! 어씨 칼이 왜 튕겨져나가지? 하하하하 아니 칼이 튕겨져나갔어 하하하하 뭐야 이게 여러분 소통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하게 뭐 저한테 뭐 물어볼거나 뭐 질문을 하시는 것도 다 괜찮아요 제가 게임을 할때는 소통을 많이 못해드리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소통을 하려고 그럴려고 제가 마인크래프트 레고방송을 생각을 한거거든요 에 짭퉁 아니냐 넷클라스엔 짭퉁 안쓴다 임마 음 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뭔 짭퉁이야 임마 짭퉁 아니야 네 레고 조립 하고 있어요 이거 마인크래프트 레고에요 네 마인크래프트 레고 네 여러분 최대한 좀 빠르게 조립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좀 빠르게 조립해야 돼요 네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 나 큰일났어 이제 메르모 존나 멋지게 쿵쿵 네 좀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따라라따아나님이 오버워치 아이디 좀 빌려주세요 그 아이디를 누가 빌려주냐 여기서 찾으면은 돈주고 사 내 방송에서 그걸 왜 빌리고 있어 아 진짜 소통 안하고 하루종일 뭐 레고 그냥 빠르게 만들 생각으로 만들면은 금방 하지 두 시간 정도면 할걸 으이씨 잘못겼어 빠르게 좀 할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지 유해왕님 반갑습니다 네 유해왕님 반가워요 오버워치는 뒤풀이로 하고요 뒤풀이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두개 양손을 써야 빨라요 아 그니까 제가 오늘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해야되니까 너무 느리게 하면 좀 그래요 너무 느리게 하면 좀 그래서 양손을 써서 좀 최대한 빠르게 해야됩니다 네 너무 느려도 안된다는거 시간에 촛끼면 레고조리 본인이 재미없어요 아 전 재밌어요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채팅도 다 보면서 그래도 제가 레고를 생각보다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 금방 해 기다려봐 저 집에 은근히 레고 많아요 오늘 마크 무슨 방송 하실거에요 오늘 어 민호가 그 무슨 자기가 만든 맵이 있대요 네 민호가 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뭐였더라 네 민호가 맵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할거 같아요 아 민호가 그 탈출 맵을 만들었네요 네 탈출 맵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해보려구요 아 난 요런게 싫더라 이게 이거 노가다야 이거 먹방해요 저 살 빼야되는데 저 진짜 살 빼라고 아이고 자 요거를 여기다 껴주고 다음번에 마인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모드도 해주세요 알겠어요 마인크래프트 메이플 모드 해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도 메이플스토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하하하하 되게 웃겨요 마인크래프트는 안되는 게임이 없어요 서든어택도 되고 다 돼요 오버워치도 나온다던데 그니까 마크판으로 나오는거지 그 사람들이 뭐 자작해서 만드는거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하죠 뭐 아무튼 신기해요 자 요렇게 껴주는게 맞겠지 어 맞을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큰 블럭 하나 작은 블럭 하나 자 야 이게 광산이거든 이거 다 여러분 이게 완성판 진짜 기가 막힐거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마인크래프트 레고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거에요 일단은 제일 인기가 많아서 이거 완성하고 나면은 짱일거 같애 후원하기 문상도 될 수 있도록 팡인님이 문의 좀 해주세요 문화상품권도 가능해요 그 그 뭐더라 다음 다음 캣이 있죠 네 다음 캣이를 충전해서 그니까 다음 캣이랑 이거 다음 팟캣이랑 연결돼있어서 문상으로 충전하려면 다음에서 직접 충전해야되요 되게 막 불편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건 근데 그건 왜 물어봐요? 충전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럼 소개? 아유 괜찮아 어 괜찮다구 아이고 기대는 안할게 자 일단 요거 두개 자 요거 두개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그 다음에 판 두개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껴주고요 그 다음에 좀 긴판 그리고 갈색판 두개 세개 이렇게 너무 느리게 하면은 너무 늦게 끝나버려서 최대한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좀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절대로 뭐 실수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게 완성이 됐는데 어 일단은 이거 스킵 자 새로운거 만드네요 자 요렇게 똑같이 하는거야 똑같이 똑같은거 열어버려버려면 지겨운데 그 다음에 요거랑 어우 긴거네 긴거랑 어우 야 이거 이거 진짜 오래 걸릴거 같은데 어우 야 이거 두시간 그거 가능하나 아씨 야 이거 9시 전엔 안되겠지 900 920인데 블럭개수가 아 이거 거의 불가능할거 같은데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나름 실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게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력을 동원해서 아씨 왜 빠지고 시달리야 그니까 저는 원래 3시간을 잡고 방송을 켰는데 어 그 어떤 분이 자꾸 노래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느라 자 그 다음에 요거 형 돈가스 되게 매워요 에그 먹지마세요 저 먹었다가 진짜 병원에 실력할뻔했어요 생방송 도중에 저 진짜 쓰러졌어요 진짜로 에그 먹지마요 그거 그거 위험한 음식이야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하나 두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개 여기구나 지금 나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는데 팡이님 팡이님 죄송한데요 메이플 이메일 아이디로 하시나요 왜 해킹하려고? 그거 왜 물어봐 자 자 세줄 어 자 네줄째 가자 해킹 안하는게 좋을거야 음 그거 왜 물어보냐고 야 왜 물어봐 넥스나디 넥스나디 이메일 없는걸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안 만들어지면은 그냥 오버워치를 하세요 우리 갑버워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메이플 그 그 그 돈지랄 게임 왜 합니까? 자 두개 자 이렇게 껴주고 좋습니다 어휴 왜 하나가 안보이지? 기다려봐요 이건가? 아 여기구나 자 이렇게 껴주고 자 긴거 두개 그리고 요거 두개 아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히 빠르지 않나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한 속도가 빨라 그쵸?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자 두개 저는 메이플스토리 본계정은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계정은 해킹을 당했는데 제가 보안을 되게 신경쓰는 사람인데 근데 부계정은 UOTP를 안 해놔가지고 해킹을 당했는데 왜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다시 안 당해 부계정 UOTP 다 안해놨거든요 제가 부계정은 UOTP를 안해놔 근데 지금은 안 당해요 뭘까 자 이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 긴거 하나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요걸로 요렇게 연결해주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긴거 두개 요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한쪽은 요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 하나 껴주고 자 요거 하나 저 넥슨 무슨 아이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요즘 메이플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발판 자 어느새 한 봉지 끝냈습니다 이게 총 여섯 봉지인데 야 이거 진짜 어 지금 나름 좀 스피디한데 아 우리 팡이은이 고맙습니다 어 지금 나름 좀 스피디해 와우 자 한 봉지 끝낸거 같은데 이제 요거 남았네 요게 그 물 물 물 이게 그 물 쌓는거 세개 네개 이게 일곱개에요 다섯 이거 여러분들 그 마인크래프트 폭포 2차 폭포 자 일곱개 이게 폭포거든요 요거를 요기다 이렇게 쌓는거고요 그 다음에 요기 하나 그리고 요기 두개 좋습니다 그리고 요기 하나 자 이렇게 하구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키네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을 하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요렇게 연결하네요 짠 자 한 봉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존 그 이게 광산이에요 여러분 광산이라 이게 레일 뭔가 했죠 이거 레일이에요 레일 이게 마인크래프트 광산입니다 광산 네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마인크래프트 광산이에요 광산 네 광산 저 이 부분 마인카트 마인카트도 탈 수 있구요 네 현재 마크 레고 중에 두 번째로 비싼거 모르겠어요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봉지 갑니다 네 자 첫 번째 스킵하구요 두 번째 아유 아직 살 못 뺐는데 네 살 빼야죠 아유 이게 얼마냐구요 이게 10 15만원 16만원 팡인님 세 젤기 이게 뭐야? 팡인님 세 글자 귀여워요 이거야? 이런 씨 사망송바로 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거 하나 껴주고 아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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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또 그렇게 칭찬해주네 아유 새 젤기라는 말은 몰랐어 그럼 나 새 젤기 왜 처음 들어보지? 기다려 보세요 아니 아하 야 새 젤기 모르면 아재야? 그런게 어딨어 새 젤기 모르면 아재야? 아유 되게 어이가 없네 진짜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세개 자 하나 자 두칸 띄고 하나 두칸 띄고 하나 아이고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자 돌립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 하나 껴주고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여기 아 이거 아닌데 요거 하나 껴주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요거 두개를 자 요기입니다 요기 자 요기 하나 껴주고 요기 하나 껴주고 부품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그 이 레고가 불량이어서 부품이 모자르면요 그 본사에 요청을 하면은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잃어버려서 못 만든다 아 그러면은 아 이거 없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야가 지고 아 그럼 없는대로 사러 그냥 어 자 그럼 4개 음 아 근데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문외하면은 줄거 같아요 그 레고 기업이 인성이 좋아요 네 되게 착해서 뭐 이거 블럭 몇개 잃어버린걸로 뭐 얼마 하겠습니까 이게 블럭 하나의 원가가 백원부터 몇백원 해요 그 크기에 따라 틀려요 그니까 이런 네모블럭은 거의 150원? 뭐 이럴걸 한개당 파는데도 있어요 4개 2개 뭐 파는데도 있고 자 이거 꼽아주고 좋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 두개 이것도 두개 자 요기 하나 꼽아주고 오 쉣 팡이님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셨는지 그 시청자분이랑 그 대화하는건데 시청자분이랑 얘기하나 얘기하잖아 지금 아우 민호 어서오고 야 민호야 니가 만든 맵 재밌냐 당연히 맵플라디 만드실때 부모님 인증하셨나요 패드립 치지 마세요 우리 엄마로 인증을 왜 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 두개 세개 아이고 지금 마인크래프트 레고 그 전종 다 샀어요 네 자 네개 여러분 레고 만드는 속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자 기가 막히지 않네 여러분 아이고 훗 야 좀 빨리 만들어야 돼 진짜 그 다음에 이거 사다리 만드네 오 야 이거 이쁘다 여러분 사다리 만드는데 이거 이쁘네요 이거를 여기다 꽂고 예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위에를 덮어 덮어주고 아이씨 덮는거 어딨냐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구나 여러분 사다리 여러분 사다리 야 레고 사다리 레고 사다리 이거를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사다리 근데 이거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뭐 만드는지 몰라 아이씨 아이씨 따라따딴다님 아이씨 천기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 우리 아까 문상 문상 물어보신 분 아이씨 고맙습니다 아 아닌데 뭐야 아 이거 짧은거구나 오케오케 황희형 결혼은 언제 할거에요 한 아 생각 없어요 예 생각이 없어요 메이플이 망하면? 자 하나 둘 네 메이플을 요즘 안하니까 네 요즘 좀 불안불안한게 회사에서 저를 메이플을 좀 시키시려는 눈치가 보여요 그니까 제가 메이플하면 시청자가 되게 많으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메이플하는게 좋은거지 근데 난 안한다 했거든 계속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고 싫다고 아 기다려봐요 자 여기 그 위에다가 어 여기다 끼는거네 여기다가 합체를 하네요 합체를 여어 지렸어 여러분 보세요 어우씨 보세요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허허허허 이게 들순없고 아 보여줘야되는데 자 이정도 완성했구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아래 연결하는 부분이 아직 튼튼하게 안되어있어서 그 나중에 튼튼해져 계속 쌓고 쌓고 하다보면 튼튼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 이번에 거미 만드네요 거미 예 거미를 만들어요 거미 거미를 만드네요 어 얘가 거미눈이네 거미눈 어이구 얘 거미눈인데 자 아무튼 거미를 만듭니다 거미 예 거미 거미 자 이거 여기다 해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자 요거 하나 거미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마인크래프트 광산에 막 거미 있잖아요 이게 거미발이네 네 요게 거미발이고 이렇게 하고 아니구나 이거는 연결해주는거고 거미발은 요거구나 보자 어 잠시만요 요거랑 요거랑 하나 두개 이거 두개 있어야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에다 요거 두개 일단 요거를 왼쪽에다 끼네요 요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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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팡이님 학교에서 다른 애들은 다 우가우가 BJ들 보는데 저만 시청자 없는 팡이형 본다고 애들이 놀린다고? 족같은 새끼들이 누구냐 야 그거 학교 불러봐 참 내가 우가우가 가면은 어? 다시 짱 먹어 임마 누가 그래 누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기다려보세요 요거 일단 위에다가 야 근데 야 근데 이거 맞아? 아 이거 오른쪽에 느끼는 거구나 요기구나 아 요기네 아우 헷갈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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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했을걸요? 저 메이플 아이디 아마 성인때 만들었을거 같은데 예 아마 메이플 아이디 성인때 만들었을거에요 성인때 제가 알기론 예 성인때 만든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고 야 여러분들 마크 거미 마크 거미에요 이거 마크 거미 야 이거 보세요 마크 거미에요 마크 거미 요거를 일단은 여기다 옆에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아 이거 싸워올라야돼 이게 되게 오래걸린단 말이야 부수면 실 나오나요? 확인해주세요 기다려보세요 아하 실이 안나오고 제 손에 피 나오는데 예 예 실이 안나오네요 아 진짜 까졌어 아 자 기다려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껴주고 자 그리고 요거 두개 자 하나 제가 형님처럼 똑같이 메이플을 하고 싶어서 파이님 제가 형님처럼 똑같이 메이플하고 싶어서 메이플 아이디도 똑같이 만들고 싶고 처음에 듀브를 키우셨던데 저도 듀브를 먼저 어 똑같이 안돼 음 넌 넌 절대 안돼 자 이렇게 펴주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반대로 돌려주고 그럼 이거 하나 그리고 요거 두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 내 메이플 아이템은 사기야 자 전섭에서 제일 좋아 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 하나 둘 좋습니다 세개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기 하나 껴주고 자 요거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긴 거를 두개를 껴주고요 그 다음에 긴 거를 두개를 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속도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자 여기 두개 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여기 두개 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이거 해야돼 아 이 광산입구 그 나무 있죠 여러분 나무 이게 그거에요 나무 광산입구 어 황희님은 살찌신게 귀여우시네요 네 귀엽긴 한데 못생겼어요 하하 하하 네 유튜브 그 동영상 동영상 댓글 보시면은 사생활영상 보면은 사람들이 다 살 너무 많이 쪘다 문의준댔다 막 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저 오늘부터 살 빼려고요 그럼 오늘부터 운동하겠습니다 자 진짜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운동할게요 자 세개에 아잘못 부셨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가운데구나 가운데구요 예 요거를 여기다가 껴주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패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번째 봉지 다돼갑니다 야씨거 이거는 뭐지? 야 이거는 뭐야? 마인크래프트에 이런게 있었네 이거 실인가? 마인크래프트 이런게 있나? 이거 실인가? 거미줄인가? 거미줄인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거미줄이에요? 생긴거는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기억난다라는 댓글만 수십개만 본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내가 우가우가 떠난지 1년 정도 됐는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긴 시간은 뭐 몇 년 뭐 이 정도면 긴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안 보는게 이렇게 자 하나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 하나 좋습니다 요거는 요기다가 끼는거네요 착용을 하고 야씨거 언제 야 이거 9시 반 전에 가능할까? 진짜 9시 반 전에 해야되는데 아 이거 이거 큰일났네 이거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예 9시 반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네 네 그래도 뭐 계속 속도를 올리고 있긴하니까 아이고 죽 선관 선관 팡이요 개망했네 시청자수 보소 어 나가 음 어 꺼져 오늘 마크 어떤 컨텐츠에요 오늘은 그 민호가 민호가 마크 맵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민호가 만든 탈출 맵을 할라구요 우리 탈고리들이 내꺼다 내꺼니 우리 백개 고맙습니다 저렇게 악성댓글 다는 애들 있죠 쟤네 심리가 뭐냐면 그냥 싸지르려고 오는거야 그 그냥 개 한심해요 개망했네 개망했네 하면서 결국에 현실은 나보다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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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놈이야 세개 네개 제가 페이스북에 적어놨어요 우가우가 자꾸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페이스북 가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시는거 다 틀렸어요 뭐 반성문 안썼다 뭐 자존심 버리지 않았다 그런거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왜냐면은 다 개인 사정이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 다 헛소리에요 그냥 무시하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막 헛소리 만드는거에요 그거 야 광산 좀 길어지고 있다 어? 어 굉장히 커졌어 이것도 이렇게 보여줘야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2층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2층까지 이게 3층까지 있어요 3층까지 야 지금 많이 만든거에요 자 세 번째 야 이거 9시 전에 끝내겠는데? 야 내가 지금 속도 엄청 빠르게 하는데 야 블럭 900개를 2시간 만에 하나? 야 이제 좀 만드는거 고수 됐어 어우씨 이거 원래 되게 오래걸리는거야 여러분 팡이영 오버워치에서 팡이영을 보고 로드호그를 만든거 같은데 이거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미친소리 하지마세요 미친소리 하지마세요 아 잘못했어 아 반대로 했다 아이씨 아이씨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오늘 민호가 만든 탈출 맵 장르가 뭐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호가 맵을 하나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라구요 자 그거 한번 해볼라구요 항인님 오버워치에 투르비윤 닮았어요 어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요 뭐 하나도 안 닮았는데 뭔 소리야 걔는 걔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세요 자 4개짜리를 여기다가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속도를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어요 아씨 이거 아닌데 아우씨 기다려봐요 여기에요 여기 아 항인님 메이플 몇 년 했어요 저 되게 오픈베타 때부터 한거 같은데요 되게 옛날부터 메이플 오래 했어요 근데 그 하루종일 한건 아니구요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메이플은 아니었고 그 일랜시아라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일랜시아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했지 메이플보다는 네 메이플도 되게 오래 했는데 아 팡이형은 이제 퇴물이고 인기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살도 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이에요 네 꺼지세요 야 니 니 영구채팅금지 좋아진새끼가 나 퇴물 아니야 인마 말하는 꼬라 하지마 야 내가 방제에 메이플 붙이잖아 몇천명 와 여러분들 내가 메이플을 했는데 180명을 보면은 퇴물이 퇴물인거 인정할게요 근데 방제에 지금 메이플 붙이잖아요 엄청 많이 몇천명 와요 내가 메이플에서 180명 보는거면 퇴물이지만 내가 방제에 메이플 적으면은 엄청 많이 온다고 사람 그 구분을 하란 말이야 구분을 내가 메이플에서 180명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원래 레고조립방송은 얼마 안봐요 우가우가에서 이거 해도 많이 안봐 레고조립방송 원래 시청자 많이 없어요 에? 레고조립하는거는 진짜로 진짜 진짜로 시간이 남아돌고 아 너무 심심한분들 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거고 레고조립방송은 안들어오더라고 오늘 먹방 안하나요? 먹방 보고싶어요? 근데 이 레고가 빨리 끝나면은 먹방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끝나면은 마인크래프트 해야되서 자 기다려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는 정말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돼지대니까 시청자가 원래 이런거 옛날에는 진짜 캔방송 먹방 이런거 할때도 시청자 5천명 보고 그랬거든 아 근데 못생겨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들어오나봐요 살 빼야되는데 살빼면은 꽤 많이 들을걸? 살쪄서 그래 아이씨 이거 살 빼야되는데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사람답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야 내가 20kg 쪘어요 진짜 되게 통통한 아 지금은 되게 비만촉이야 야 근데 비만촉인데 이정도 얼굴이면은 나쁘지 않은거야 귀엽잖아 어? 야 그 기본 기본 그 얼굴이 되니까 어? 살이 쪄도 이정도지 어? 아이 진짜로 인간미가 넘쳐서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 지금 비만촉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야 그리고 다이어트하는거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면 한번 사는 인생 어? 맛있는거 먹는게 행복이야 야 한번 사는 인생 맛있는거 먹고 살아야지 안그러니? 맛있는거 먹고 살아야지 야 한번 그거 다이어트해서 뭐할라고 어? 잘생겨지면 뭐해 이뻐지면 뭐해 안그래요? 맛있는거 많이 먹는게 행복이야 결혼만 하면 돼 하하하하 남자들이 항상 어디서 나오는 얼굴 자신감이에요 아 우리 손님 2번님 자신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 제 얼굴을 보시면은 예 사실입니다 음 손님 2번님 그 여성분이신거 같은데 본인 본인보다 제가 더 이쁘지 않을까요? 자 장난 아니에요 팡인님 팡인님 다음TV팟은 왜 팝업창이 안돼요? 다음TV팟 조만간 싹 다 바뀐다는 뉴스 떴어요 못봤어요 카카오티비 카카오티비로 바뀐다 바뀐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이제 완전 바뀔걸? 그래서 업데이트 안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업데이트 안하는거 같은데 좀 기능 같은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거 같애 기다려봐요 네 카카오티비 나온다고 그 뉴스 떴다니까요 못보셨어요? 그 기사같은거 올라왔잖아 두개 카카오티비 카카오티비가 무슨 뭐 아무튼 뭐 그렇대요 카카오 카카오랑 그 카카오톡이랑 연동되지 않을까? 기다려봐요 카카오톡 내가 지금 뭘 잃은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여기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됐습니다 맞나? 맞구나 자 이걸 껴주고 아 여기 좀 헷갈리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컨텐츠는 없나요? 그 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오버워치는 친추를 해야되는데 그 막 친추받기는 좀 그래서 왜냐면 그 막 친추받으면은 내가 집에서 오버워치 할때도 계속 초대올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카카오티비 나오면은 카카오가 카수되나요? 글쎄요 이제 그런 단어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시청 금지당하면 절대 안 풀어준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 그 비매너 채팅을 하지 마세요 특히 팡이가 롤 할때 팡이가 오버워치 할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질 건드리시면은 블랙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블랙을 하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멘탈이 쓰레기다 멘탈 쓰레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껴주고 네 제가 오버워치랑 롤 할때는 좀 막 연패하고 있을 때는 건들지 마세요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봐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갔어 근데 자꾸 친구한테 뭐라 그래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래 너 왜 이렇게 못해 니 때문에 또 졌잖아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할거에요? 화낼거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잖아 친구한테도 화를 내는데 님들이랑 나랑은 실제로 만난 사이도 아니잖아 그잖아 시청자와 방송하는 그런 사... 그런 사이지 어? 어? 오죽하겠니? 그래서 비면허 채팅이 싫다는 거에요 아이고 어리야 야 TNT! 오 TNT도 있네? TNT? 기가 막히는구만 여러분 TNT! 기가 막히는구만 여러분 TNT! 하하하하하하 개귀엽다 그지? 아 TNT 귀엽네 네 아 마이크래프트 TNT 귀엽네요 여러분 예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부분이에요 이메일 아이디를 메이플 아이디로 바꿔서 메이플 하시나요? 아이디도 따라하기에요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넥슨 아이디인지 이메일 아이디인지 모릅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고있어요 이상한 질문을 하고있어요 몰라요 그런거 자... TNT 부시면 터지나요? 터지는지 실험 한번 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실험해볼게요 아! 아 안터집니다 예 예 터지지 않습니다 자 라이터로 불 붙여보라고요? 아 잠시만요 어 라이터가 쓰읍 라이터가 없네요 예예예 아 라이터로 한번 불 붙여보고 싶은데 쓰읍 터질란지 모르겠네 하하하하 야야 이거 라이터로 불 붙이다가 흐흑 라이터로 불 붙이다가 막 영구정지 없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 아니아니 상관없겠지? 한번 도전해볼게요 쓰읍 쓰읍 아 이게 이게 제 라이터는 아닌데 쓰읍 어 이유 TNT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레고 TNT가 이 라이터를 붙이면 터지나? 음 어 안 터지네요 네 자 TNT 세개 만들었고 음 자 이거 두개 하하 하하 아니 개노잼그러요 나도 노잼인거 아는데 누가 실험해보려잖아 시청자분들이 부탁한거를 들어줬을 뿐인데 왜 내가 노잼소리를 들어야되냐 어이가 없네 나 그냥 들어줬을 뿐인데 뭔 소리야 오늘 오버워칩 뒤풀이 있어요 네 마크 끝나고 자 하나 둘 여러분 나 이거 아홉시 전까지 만들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덟시 반 안에 끝나 진 않을거 같구요 아 오늘 먹방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먹방은 포기합시다 나중에 해줄게요 내가 볼때는 시간 안될거 같아요 아 시간이 되면 좋은데 안될거 같다 아 이거 시간 절대 안될거 같아요 저녁을 안먹었긴 안먹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저 다음주에 그 이제 항문수술하러 가요 그래서 아 입원하고 어 그 기름칠 음식이나 맛있는거 못먹는데요 죽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살 빠질거에요 아마 아 치실이 아니고 치열이라고 항문에 상처가 나서 치열 그 상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 하 어쩌다 상처가 났나요 그 의사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너무 똥을 좀 모아서 싸는 습관이 있었대요 제가 원래 좀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똥마려워도 참다가 좀 급히 마려울때 달려가서 그 한방에 빡 시원하게 그 내모내는 타입인데 그게 되게 안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마려우면은 바로 신호가 오면은 조금 나와도 바로바로 싸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뭐 이거 하나 어딨냐 여기 있구나 아 그래서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야씨 이거 되게 오래 걸린다 여기 아 진짜 미치겠다 어우 어우 진짜 오래 걸린다 됐다 여기가 조금 헤리였다 아 여기가 조금 헤리였다 자 여기 자 여기 으아차아하하하 TNT 지금 세번째에요 세번째 봉지 다 끝나가요 네 세번째 봉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했는데 느리게 한건 아닌데 생각보다 빠르게 했는데 와 좋습니다 이게 그 3층일걸요 이 광산레고 그 3층일거에요 3층 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걸로 세게 밀면은 여기있는 TNT가 터지는것처럼 블럭이 다 푸져나간데 푸져나간데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험하기는 싫고 아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그니깐 TNT가 보이잖아요 이 TNT가 TNT 근처에 있는 벽이 한방에 팍 터진대요 근데 좀 나중에 하는걸로 아 그니깐 다 완성하고 갑시다 완성하고 저 언제 또 조립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나무 만듭니다 네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마인그래프트 나무 나무입니다 나무를 만들었구요 이 나무를 여기서 여기다가 꿈네요 여기여기 자 그리고 요거는 3층에다가 이어붙이는거네요 여긴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높아졌다 여러분 지금 3층까지 한쪽 3층 됐구요 자 이제 4번째 아 4번째 아니라 4번째 4번째 갑니다 4 아 총 6 까지 있을것 같아요 어 6까지 있어요 6까지 그 마인카트도 만들텐데 마인카트가 언제 나오냐 자 기다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 좀비인거 맞죠? 네 좀비인거 맞죠? 좀비? 근데 빵도 두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빵 일단 얘도 스킵을 해놓구요 아 마지막에 레일 만들때 손 많이 간다고? 어 어우씨 야 이거 마크 방송하기 전까지는 끝내야돼 진짜로 스쿱 짜드로 팡이 님 님 카이저 랑 제 카이저 랑 똑같은데 다 템차이죠 아 그쵸 템차이요 템차이 메이플 원래 현주 게임 이예요 원래 현실 게임 이예요 내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저기 뒤에 마크 지옥 있네요 4 마크 전종 다 샀구요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방송으로 만든 게 몇 개 있구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 이번 거는 좀 쉬운데요 블록들이 다 커서 다섯 번째로 금방 갈 것 같은데요 되게 금방 쓰네요 자 여러분 상자 이 상자에다가 빵을 넣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자에다 빵을 넣어 놓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자 그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편집자분이 올리고 싶은 거 먼저 올립니다 순서라는 게 없어서 전부 다 올라오긴 하는데 존팸이랑 워터파크 가시나요 워터파크에서 촬영 안되지 않나 동영상 촬영 안될걸요 그게 왜냐면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촬영하면 안될걸 우리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상관없나 모르겠다 탈의실에서만 안됨? 아 밖에서는 촬영돼요?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다리 탈의실만 안되고 밖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 둘 빨리 끝내자 여러분 정말 스피디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자 요렇게 하고 4개 하나 뭘 보지마 팡이형 벗은거 보면 님들 눈썩는데 벗지마요 아나 아나 아니 저는 워터파크 가면은 여러분 살쪘어도 당당하게 위통 까고 다닐겁니다 그게 뭐가 쪽팔리다고 아니 드래곤이 왜 충격 먹으셨어요? 왜? 허가 왜요? 아니 꼭 몸 좋아야되나? 야 이게 사람다운거지 몸좋은 사람이 그 비정상 아니냐? 야 밥먹는게 행복인데 어떻게 밥을 포기하니? 탈골아 니 살 안찌는 체질이라고 부정하지마 너도 나중에 찌개 돼있어 돼있어 임마 자 그 다음에 또 나무 만듭니다 팡이님 류드의검 추궁 68 떴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걸 나한테 계속 얘기 왜 합니까? 관심 없는데 세 개 좋습니다 다음 요거 하나 이번엔 좀 큰 나무인가요? 아니면 똑같나? 어 이거 좀 크다 이거 세계수 어 세계수 나무 같은데 이번엔 좀 크네요 나무가 나무가 좀 크네요 아 세계수 나무 좀 큰 나무예요 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고 짜잔 자 일단 요거 하나 더 완성을 했구요 자 이거는 오른쪽 위에 3층 아 3층은 이제 전부 다 했고 이제 레일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아 지금 되게 높아졌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게 자꾸 가리네 아 안보이네 자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자 네 개 껴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하나 둘 세 개 네 개 반대로구나 으악 팡인 팡인은 좀 마른 게 멋있어요 알겠어요 살 뺄게요 아 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찐 사람한테 살 얘기하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진짜 공감되실 거야 내 방송에 그 살 좀 찌신 분들 공감되죠 살찐 사람한테 살 얘기 어 내가 그 뭐 맨날 들어 맨날 나 우리 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동영상을 보낸 거야 운동하는 영상을 아들아 살 너무 많이 쪘더라 살 좀 빼라 아버지 운동하고 있잖니 이렇게 운동 좀 해 진짜 농담 아니고 뻥 아니고요 아 진짜로 그거 보내시는 거야 카톡을 아 내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어딜 가도 살리기가 나오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예 그 우리 대기업 회장님께서 예예 맞습니다 제가 일단 슬슬 경영수업도 받아야돼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자 물려받아야죠 나중에 좋습니다 자 책 한 권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책 이제 마인 카트 마른 마인 회로 막 이런 것 같은데 거의 완성이 됐고요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여기 손에다가 팔을 껴주고요 뿅 아닌데 이거 맞나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럼 저건 뭐지 뿅 활 이거 해골이에요 그 활 들고 있는 해골 해골 머리 이건가 해골 다리가 요거랑 요거 자 다리 두 개 와 이제 회로 만든다 여러분들 이제 회로회로 야 이거 오래 걸린다 미치겠다 아 자잘한 블럭 개수봐 이게 이제 그 선로 마인 카트에 선로를 만듭니다 아 요게 조금 되게 걸릴 것 같은데 선로 만드는 거 배도 고프고 진짜 맘이 아프네요 아휴 와 이거 진짜 노가단데 아 우리 관광 울었다님 우리 5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마인크래프트는 9시 합니다 9시에 밥도 안 먹고 진짜 500개면은 5만원인가요 아니요 500원이요 그거는 우가우가구 여기는 한 개당 1원이에요 이거 3개 만들어라구? 잠깐만요 자 하나 이거를 3개 만들어래 어휴 이거 레일 만드는 게 좀 짜증나네 어우 생각보다 짜증나는데 레일 만드는 게 진짜 빡침 우리 데몬드래거님도 이거 하셨었어요 아니 시벌 아 죄송합니다 시펄이라는 그 제가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아니 여러분들 녹화 끄고 있다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자꾸 아니 마인크래프트 레고 방송 시청자 얼마나 본다고 왜 레고 조립할 때 와가지고 연병들이 하는 거야 이 개나리들이요 레고 조립하는 거 원래 얼마 안 봐 왜 와서 퇴물들이 모지게 치네 거지같은 새끼들이 그냥 그리고 내가 내가 메이플 방송만 5년 넘게 한 사람인데 메이플이랑 비교를 해야지 내가 메이플 안 할 때 와서 저러면 메이플 하면 시청자 엄청 많아 아 이게 다음 팟은 우가우가 거기처럼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어느 정도의 욕설은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와 진짜 비매너 때문에 위치홀에 있어 그냥 그 광희가 뭐냐면 그거는 그 야민정음이에요 그 야민정음이라고 롯데월드를 논낸월드 막 이런 것처럼 쓰는 거 있죠 막 그런 것처럼 되게 막 아무튼 있어요 마크는 9시 지나서 합니다 자 선로 3개 완성 야 이게 선로가 기가 막히네 자 그 다음은 음 파란색 선로 를 완성을 시키나봐요 아 일단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지 저녁에 배고프면은 먹방 합시다 오버워치 하면서 뭐 배고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우 씨구 그 감인데 여기 미치겠네 이거 너무 노가단대 여기 형 방제 메이플 소마 메가버니 육성이라고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초자 엄청 많이 올걸? 양심 없는 짓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양심 없는 양심 없는 짓은 한번도 안했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우가우가 때 방송할 때도 나는 항상 녹이라고 적어놨거든 근데 대부분의 BJ 우가우가에 있는 BJ분들이 다 녹방을 생이라고 해놓는거야 난 그게 좀 이해가 안가 난 안 그랬었거든 근데 진짜 그거 막 사람들이 되게 헷갈릴만 하더라고 시청자 어그로 같은거죠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자 아무튼 요거 하나 만들었고 뭐 이렇게 만드는게 많아 하 진짜 이거 극혐이네 저는 녹방을 생으로 어그로 안해요 내가 실수로 방제를 안 바꾸고 간 적은 있어도 일부러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그 녹방을 켜면서 그거 한 적은 없다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자 이거 몇개야 이것도 두개? 와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지금 솔로때매 어이구 노가다성이예요 장난 아닌데 어휴 극혐이네 그래도 뭐 마인카트 야 근데 마인카트가 이 선로를 타고 갈 수 있나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이따 한번 해보자고 타고 갈 수 있다고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메이플 하는 분이 노가다 불평을 하나요 하시는데 저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중에 최고 레벨이 209에요 노가다 싫어합니다 그 메이플 사냥이 너무 재미없어요 메이플은 그 아이템 맞출 때가 제일 재밌고 큐브 돌릴 때랑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난 메이플 별로 재미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메이플 무슨 재미로 게임하지? 아 재미가 없어요 아 물론 방송하는 건 재밌어요 내가 그 재미있는 방송 많이 하잖아 재미있는 거 많이 하니까 재밌는데 그냥 메이플을 뭐 사냥하면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레벨 막 230 찍고 막 어우 저는 좀 시간이 아까워서 절대 그런 거 못해요 차라리 차라리 그 시간에 취미개발이나 자기개발을 하겠어요 저는 좀 그런 성격 성격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시간 아까워요 그 레벨업하는 거 오우씨가 녹아다 개우지네 작은 거만 만지니까 손가락이 아프구만 하나 둘 셋 어우씨 미쳤나 아 이거 선로구나 휘어져 있는 선로 하하하하 아 이거 코너 도는 거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우 이게 그거네 어 솔로 그 휘어져 있는 그 코너 도는 거 와 미쳐버리겠다 이거 9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진짜 하나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속도를 되게 빨리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속도가 불 붙었어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나 이걸 또 3개 만들어야 돼요 작은 거 아 나 돌겠네 한꺼번에 하자 훗 하나 우와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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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빨간 거 보여요? 원래 큰 블럭보다 이 작은 블럭이 힘든 거거든 이 작은 블럭이 안 걸려요 진짜 어허 작은 블럭이 좀 안 걸려서 이 작은 블럭이 좀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어우씨 어우씨 손가락 자 선로 3개 완성했고요 그 다음 뭐야 아 마지막 마지막 코너 선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우씨 바라봐 마지막 코너 선로 마지막 코너 선로 하나 둘 셋 넷 저 혜연이 야 제 미친놈 또 왔네 저거 여러분들 그 혜연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여친이랑 이별 있죠 저 친구가 남잔데 어 내방송에 내방송 4년동안 시청하네요 제 완전 팬인데 그 아프리카때부터 혜연아 어딨니 이걸 4년동안 한 새끼에요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 우리 우리 여친이랑 이별아 그거 고만할 때 되지 않았냐 야 진짜 여친이랑 이별 너 나이도 그때 이후로 한 4살 4살 먹은거 아니야 철들어야지 인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지겹냐 기가 막힌다 그냥 야 지겹지도 않나봐 자 4개 자 하나 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4개 이어주고요 아 쉣 들어가나? 어후 이렇게 하구요 이렇게 이어주고 와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다 어우 다섯번째 끝났다 여러분 다섯번째 봉지 끝났습니다 우와 끝났다 이제 이거 있는거에요 아 선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광산설로 그흐 광산설로 좋구요 광산설로 좋습니다 요렇게 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이어주시고 야 선로어진다 크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깔 파란색깔 요렇게 이어주시구요 마인카트가 지나갈 수 있긴하나 또 이렇게 이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 일자설로 요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턴 이거를 요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일자설로를 또 요렇게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쁘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거 같애 이거 어따 쓰는거지 아 여기구나 여긴데 아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주시고 아 정거장인가 보다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파란색은 어 파란색은 요렇게 여기를 껴주네요 이렇게 길이 두 갈래인가 보다 어우 진짜 힘들다 기다려보세요 야이씨 채팅창 자꾸 너네 여친 찾지마 미친놈들이 우와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완성 이제 세 와 진짜 크다 어? 야 개커 개커 일단 해골을 여기다 올려놓고 거미도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떨어지니까 쭈 기다려보세요 자 여섯번째 봉지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 마지막 마지막 또 철로인 것 같은데 와 기다려봐요 야 이거 9시에 컷하면은 진짜 빠른 거야 블럭 930개짜린데 야 블럭 930개짜리를 2시간 컷하는 거야 진짜 빠른 거야 여러분 광산 아 광산 좋습니다 자 이번에 크리퍼를 만드네요 예 크리퍼 크리퍼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크리퍼에요 여러분 크리퍼 여기다 껴드릴게요 어? 여기다 키면 되구나 크리퍼 하하하하 에 크리퍼 어우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야 레고는 진짜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목이랑 자 3개 4개를 껴주고요 아 잘 안보이네 좀 땡겨드릴게요 야 여친이랑 이별아 너 아직도 혜연이 못 잊었냐? 남자새끼가 찌질하게? 극협이다 4년동안 내방송에서 혜연이 찾고 있네 혜연이가 내방송을 좀 좋아했나보다 내방송에서 찾게 자 2개 3개 4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짝대기 4개 올릴게요 어 짝대기 4개 올리기 전에 요거 4개 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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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4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두개 연결해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연결해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작은거 두개를 이어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개를 합치고 자 요거 두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착시켜주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요거를 두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하나 껴주고 여기 하나 껴주고 어 레드 레드스톤 횃불이 존재하네요 여기 보시면 레드스톤 횃불이고요 그 파워레일 그거를 좀 보여주는거 같은데 파워레일 횃불이고요 오늘 마크 컨텐츠 민호가 만든 맵할거에요 민호 민호가 또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맵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고거 한번 해볼라구요 자 하나 자 빨리 완성하고 시작 어 시작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휴 스트레스 자 요기 일반 횃불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곡괭이 자 곡괭이를 여기다 껴줍니다 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아 곡괭이 걸려있는거 보이시죠 레드스톤 횃불 자 그리고 어 장착을 하나요 아 장착을 하네요 장착합니다 네 본체에다가 장착을 하는게 아니고 뭐야 아 잠깐만요 아 내가 몇개 안꼽았구나 됐다 요거를 장착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오 좋습니다 됐겠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거꾸로 돌려서 오우씨 거꾸로 돌려서 큰거를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것들이 튼튼해지는 작업 네 네 튼튼해지는 작업을 합니다 자 하나 아이고 어 굉장히 크네요 이번 이번 레고는 굉장히 대형인데 어우 굉장히 크네요 진짜 자 요거 그리고 요거 한개 더 쌓구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쌓구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 껴주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깔 하나 그리고 검은색 하나 아씨 손없어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완성본 기대되지 않아요? 흐흑 자 이렇게 하고 두개 만들어야 되네요 하나 더 두개 만들구요 그리고 하나를 아 여기다가 연결하구요 하나는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이렇게 총 두개를 연결을 했구요 자 넘어가서 후우 아씨 이런거 싫은데 난 이 조그만거 하는게 싫어 이렇게 야 이거를 두시간 컷에 끊는다 진짜 와 대단하다 방이야 요거를 두시간 안에 크으 기가 막힌다 6분 안에 하면 두시간 컷 아 기가 막힌다 진짜 블럭 930개를 두시간 크으 정말 빨랐다 원래 한 세시간 정도 걸려요 한 350피스에 한시간? 원래 그정도 잡는데 레고를 제가 진짜 엄청 빠르게 한거에요 진짜 두손을 활용해서 횟불 두개 하나 횟불 둘 둘 철풀 철풀 두개 아 아니구나 한칸 더 올려야되네 아휴 어딨지? 어디였을까? 여깄다 이건 또 어디다 껴주니? 앞으로 돌려서 여기다가 껴주네요 와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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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긴 선로네요 굉장히 긴 선로를 붙입니다 이야 두시간 컷을 하네 야 밥 시켜놓을걸 먹방할걸 아휴 지금 시키기 늦었어 먹방할걸 난 이거 한 10시까지 해야 끝날줄 알았어요 파워레일도 있네요 이번엔 파워레일도 있습니다 이 금색깔이 파워레일 파워레일 아시죠? 이게 파워레일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하나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를 좀 비슷한걸 하나 더 만드네요 둘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극로가단데 미치겠다 그냥 자 한 칸 더 레일은 이게 마지막이다 없다 이제 나이스 레일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우 좋네요 이렇게 있는것 같습니다 어허 좋아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자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긴거 긴거 요렇게 고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걸로 고정을 합니다 자 긴거 연결합니다 자 어 어 미워 야 하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나 연결하는거 보여줄게요 뭐야 왜 왜 떨어졌어 이거 검은색을 여기다 이렇게 껴서 똑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 시스템인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작은거 하나 가운데 하구요 이거는 뭐 의자 같은데요 자 의자 4개를 설치하구요 하 하 팡이형 다른 멤버들하고 친해졌는데 팡이형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저랑 친해지려면요? 글쎄요 뭐가 빠를까 내가 뭐 나중에 뭐 정모를 하면은 뭐 정모를 나오시던지 근데 미성년자라면은 글쎄 저는 원래 정모같은거는 성인정모 밖에 안했어가지고 하 아 다이아 페스티벌 오시면은 저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를 어 이거 마인카트구나 여러분 이게 마인카트에요 예 요게 마인카트네요 음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오 오 가긴 가네 하하 간다 가는거 보여줄게 이따가 하나 둘 참고로 저는 다이아 페스티벌 개꿀인게 바로 저희집 옆이에요 제가 코엑스 쪽에 살아요 제가 코엑스 쪽에 살아요 그래서 바로 옆이에요 저는 지금 집도 거기구 잠깐만요 아 끝났다 이제 야 9시 지났나? 아 야 그래도 좀 일찍 끝나서 다행이다 되게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금방 끝났네요 아 굉장히 기쁩니다 아 굉장히 기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어우 다 끝났다 다 됐다 이제 여러분 다 됐습니다 진짜 다 됐다 야 근데 왜 횃불이 하나 남지? 횃불이 하나 왜 남을까? 아 저기 안했네 잠시만요 아이고 요게 안했네 자 이제 요거는 어디다 붙입니까? 왼쪽에다 붙이네요 좋습니다 아 으음 으음 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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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잠시만요 제가 항상 끝나면 이런 거 막 붙여놓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디다 붙여놓을까 좀 티 안나게 뒤쪽에다가 이게 보관에 용이하려면 이게 원래 좀 남아요 항상 남아서 남은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버리긴 좀 그러니까 그죠 남은 블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쌓아 올립시다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인카트에다 실어야지 어우 좋아 여러분 이게 마인카트예요 마인카트인데 제가 위에다 뭐 실은 거고 마인카트 좀 보기 싫어서 뗍시다 이거를 TNT를 태워야 되겠다 이게 이쁘죠 TNT 태운 카트 자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어디다 꼽아두지 그냥 안보이는 곳에다가 대충 해놔야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상자가 안에다가 넣어놔야 되겠다 됐다 빵도 넣어놓고 자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을 어우 힘들었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살짝 세팅만 좀 하고 보여드려야죠 어우 망된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어우 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현재 마인크래프트 레고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여기 그 아 광산입니다 네 광산이구요 아 현재 마인크래프트에서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아예 장사 아닙니다 저도 돈주고 산거고 뭐 이렇게 광고 협찬 이런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해서 그런거에요 장사하는게 아니고 자 기다려 보세요 그 초점 초점 조절이 안되네 여러분 보시면은 잘 봐요 어딨지 얘 이게 그 마인카즈에요 여기 마인카즈인데 자 요거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아우 근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조절을 해야되요 하하하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제가 조절하는게 낫구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왼쪽과 오른쪽 방향이 있죠 이거 방향도 틀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 곡선도 이렇게 따라가요 신기하죠 곡선도 따라가요 예 곡선도 가요 저절로 가는건 아니고 아무래도 레고니까 아무래도 레고니까 TNT 폭발은 요거 누르면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거 폭파시키면은 제가 다시 이거 조립해야되는데 이걸 누르면 폭파가 된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TNT가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은 세게 누르면은 이거 빡 아씨 TNT 터뜨려 어 나 이 까먹을거같은데 하나 둘 셋 오아하하하하하 쉣 쉣더풋 이거 어떻게 야 이 까먹었잖아 하하하하 아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게 이런식으로 되네 블럭이 얘가 밀어버리네요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얘가 긴거였나? 그리고 뒤에가 이거였고 얘가 긴거였나? 얘가 짧은거였나? 맞나? 그냥 이거만 붙이면 되네 오 신기하다 야 TNT 폭파 오신다 다시 해볼까요? 자 이봐요 여러분 TNT 폭파가 돼 하나 둘 셋 오 이런식으로 폭파 되는거야 봤죠 여러분 폭파가 이런식으로 돼요 방금 내가 손으로 막고 있었네 요게 그 어 이게 광산이라는거였고 아 제가 지금 손으로 막아서 그래요 네 안막으면은 잘 보세요 빵 아 진짜 미는거에요 레고로 레고로는 레고로는 그게 한계가 있는거지 레고로 되게 잘 표현을 한거죠 네 예 이로써 제가 만든 레고가 지금 마인크래프트 레고가 총 몇개인가요 자 여러분들 광산 광산 요게 일단은 제일 아 지금 두번째로 비싸요 근데 이거 어따 보관하냐 아 이거 어따 보관하지 자 여러분들 광산 마인크래프트 레고 광산 만들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이거 불기 왜케 힘드냐 이거 이거봐봐 이걸로 부는건데 와 야 내가 어렸을때는 잘 불었는데 어 나이로 먹으니까 이제 아 진짜로 아 힘들더라고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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